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전했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원짜리 2번원짜리 길에서 사입었어 친구들 유럽여행가느니 동남아 여행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었어 60살에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남들처럼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극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신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로 죽으란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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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 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야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 성호를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에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절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들은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음은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실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초상을 치룬 거죠 두 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소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 내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 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두었어요 그런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요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실을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해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시대가 변해서 데리고 갈 때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예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예뻤어 그런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런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될 때까지 살아에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레고리오 형제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그런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그런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 한 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 한 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 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도산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루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여기 많은 교두들 중에 신부님 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애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강남에 사는데 서울 구본당에 강이 오고 물건 팔러 오면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그런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술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 아래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 날 가서 첫 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첫 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나났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났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와 있는데 나는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첫 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심의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심의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 하면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도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를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 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을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고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대신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들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밤 푸놓지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동창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 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또 수연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연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회 학생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거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 미사 할 때 언제 아프냐면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가지고 3살 5살 8살짜리 나누고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는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간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간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전했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 원짜리 2번 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었어 60살에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한번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극기하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신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타서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밤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주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주순례 가면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2월 달에 가면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 우리나라 양기비 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기비 아네모네 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보금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물이 들은 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데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봐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히티넷불이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식량 자금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해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 노래예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하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모하거나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신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무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명동성당 아주 잘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해놨어 근데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뽀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죠 관상의 눈빛이 그런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그런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서 공부 좀 해라고 그런데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 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000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난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은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막 하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았을 때 글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느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세 켤레 밥 세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구상 시인이 우리 맨날 노벨상 봤니 안 봤니 그랬는데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흰 혼니불에 덮여 앰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드리우며 죽음에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체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러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긴 아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우리는 나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갑자기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수년 동안 병간호한 브로니 웨어의 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다섯 가지에서 웨어는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 생애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밝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짜 꿈이 무엇인지 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환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했던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일에 너무 바빴다 죽음을 앞둔 남성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직장 업무를 위해 몸바쳐 일했던 과거가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과거를 많이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외연은 많은 환자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과거를 많이들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결과로 생겨난 억울함이 환자의 증세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 친구들과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외연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오래전 연락이 끊어져 버린 친구를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외연은 많은 환자들이 행복이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란 걸 깨닫지 못했다며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들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외연은 당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며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며 삶은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뭐? 뭐?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에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경로 인생스케치 채널까지